멤버들이 많이 부러워했었어요 더빙은 어떻게 하는거냐 어떻게 입을 맞추냐 어떻게 녹음을 하냐라고 많이 물어봤는데요 멤버들이 많이 부러워해서 많이 하고 싶어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대성씨와 윤형빈씨와 같이 하는거를 많이 부러워했었어요 멤버들이 재밌겠다고 저도요? 저도 같이 하는거 부러워했어요? 다 언제 한번 보죠 시원하게 독설 한번 드리게 네 저는 일단 멤버들이 너무 많은 격려를 해줬구요 그리고 또 제가 쌤이 그 캐릭터를 보여줬더니 그 눈이 굉장히 닮았다고 큰 눈이 굉장히 닮았다고 그래서 정말 너와 같은 딱 캐릭터구나 라는 생각에 아낌없는 응원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